긍정과 열정으로 인생의 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로이스 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세요, 로이스 킴. 네, 저 로이스 킴이고요. 어... 2023년도 1월 달에 이제 그래서 해고 통지를 받았는데 바로 그 직전에 3개월 전에 제가 유키즈에 나왔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네. 아, 제가 왜냐면은 그 사설을 쓰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보고 알았어요. 오, 우와. 네, 네. 그걸 보고 아, 이게 웬일이야? 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뵙게 됐네요. 네, 그래서 또 뵙죠. 그러니까요. 정리하고 안 됐으면 못 뵀을 거를. 그렇죠? 네. 뭐 이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희가 한번 또 궁금해서 이렇게 또 모신 거죠. 이 사실 그 52세 구글본사 신입사원으로 그 당시에 좀 저희 유키즈에 나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방송 출연하고 3개월 만에 이렇게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2022년부터 사실은 실리콘밸리 모든 IT 기업이 구조조정이 들어갔죠. 그래서 사실 트위터가 80%를 없앤 거예요. 그런데 80%가 없어졌는데도 회사가 돌아가. 그러니까 이제 다른 IT 회사들도 자신감 있게 뭐 1만 명, 1만 2천 명. 그리고 뭐 정말 모든 회사들이. 야, 그런데 회사에 80%가 나갔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이제 서비스가 물론 뭐 이상점은 돌아가지 않았겠지만 잘 돌아가다 보니까 다른 이제 주주들이 어, 우리도 좀, 우리도 좀. 그러면서 이제 구조조정 바람이 굉장히 크게 불었죠. 그리고 이제 구글도 그때 이제 1만 2천 명 인원 감축을 발표를 했죠. 1만 2천 명이요? 1만 2천 명이면 6%가 넘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사실 몰랐죠. 이제 간밤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보통 일어나면 이제 이메일 체크하잖아요. 휴대폰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버튼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 이메일이요. 회사 이메일. 네, 이렇게 이제 맴맴돌. 그래서 버금가? 이제 제가 개인 이메일을 딱 열었더니. 뭐 여러 메일 중에서 제목이 이제 너 고용에 대한 공지라는 게 있는데 거기 이렇게 읽어보니까 간밤에 어려운 결정을 했다. 그래서 1만 2천 명 감원 발표가 있었고 너의 팀과 너가 다 해당했다. 어 그게 4월 1일부터 적용이긴 한데 오늘부터 안 나와도 돼. 그게 며칠이신데요. 1월 2023년도 1월 20날 금요일 아침. 받았죠. 그럼 전날까지도 뭐 아무. 아무 일 없었어요. 저 전날 야근했을 거예요. 어떤 감정이 제일 먼저 좀 밀려. 그렇죠. 이제 개인 이메일은 이제 스팸메일이 되게 많이 오잖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장난 메일이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스팸메일을 쳤나라고 해서 사실 읽다가 그냥 덮었어요. 덮고. 왜냐하면 제가 인사고과도 굉장히 잘 받아왔고 일도 잘했고 팀도 계속 커와서 이거 잘못, 내가 잘못 깨어져 있었나. 그 많이 처음 이메일에 그런 생각 들었다가 근데 조금 이따 저희 이제 저를 미국에 불러주신 그 총괄 부사장님께서 전화가 와서 어 너의 팀하고 너가 다 임팩트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건 이제 진짜 물을 수 없는 사실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근데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왜, 왜 나. 나 이렇게 불러놓고서 나 진짜 한국에 다 가족들 두고 갔잖아요. 그 부사장이 불렀잖아요. 네, 부사장님이 불렀고. 네. 제가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12년, 미국에서 4년,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었다 보니까 매일 한 통으로 그냥 안녕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화가 너무 났고 이제 아무도 나의 존재를, 나의 가치를 그럼 이제 인정하지 않은 건가라고 하는 이제 약간의 우울감. 그렇게 좌절도 했다가 그러니까 그만큼 좋아했어서 아마 배방감, 배신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막상 회사를 간다 하더라도 할 일이 없으신 거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희 모든 배지가 다 이렇게 스캔하면은 돼야 하는데 그거 다 안 되지. 4월 1일 날이잖아요. 아, 그거는 정식으로 이제 종료가 되는 거지만 그냥 그 통지를 받았을 때부터 회사 출입 금지, 메일 안 돼, 모든 파일 액세스 안 돼. 근데 짐 찾아봐도 못 들어가요? 아, 그것도 그래서 저도 궁금하죠. 어, 그런데 거기 막 짐도 있고 갑자기 쓰니까 뭐 다른 제 개인 짐도 있거든요. 화장품도 심지어 있고 뭐 컵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이메일로 와요. 여기 너가 갖고 있는 목록을 적어서 보내주면 착글로 붙여줘. 뭐 이렇게 해서. 아, 그런데 그거는 좀 찾을 수 있게 하루나 해 주지, 그거를. 아, 내가 뭐가 있는지 다 체크를 어떻게 해. 아,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이 나는 거 있고 없는 것도 있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뭐 책상 서라, 여기 열면 뭐가 있어라. 아니, 그거는 내가 정리해야 되지 않나? 그거를 막 목록으로 또 보내달라고 그래. 네, 목록으로 다 적고. 아, 정말 비정하다. 비정합니다.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비정하네요. 비정하죠. 진짜 냉정하네. 제가 이제 그 주 일요일 날 밤에 이렇게 앉아서 그래도 좀 이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보자. 너 로이스 아니야. 그리고 유키제도 나가고 너 항상 긍정적으로 새롭게 살려고 했던 로이스 아니야. 그러면 한번 너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한번 활용해봐. 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상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평소에 못 했던 거를 한번 적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금세 차더라고요. 뭐 마트에서 일하기, 마텐더 대기, 스타벅스 바리스타 대기, 패스티터에서 애완동물 기르기, 운전사 대기. 아니 근데 무엇보다 보통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그래, 마침 이렇게 된 거. 아, 나는 여행을 그동안 못 갔어. 여행을 간다든가. 뭐 예를 들면 난 패러글레이딩을 한번 해보고 싶어. 근데 그런 거보다도 어떤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적으셨어요? 근데 아마도 아마 그런 경험이 만약에 너무나 바쁘게 15분마다 쪼개살던 사람이 칼런더가 빈 거예요. 이메일 인박스가 저 안 읽은 이메일이 2만 개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이메일 들어가서 읽을 이메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 자신을 오히려 바쁘게 몰아붙여야지만 이 어려운 기회, 어려운 시간을 잘 넘길 것 같다. 그래서 저를 조금은 더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바쁘게. 지금 이 리스트에 있는 거를 하나하나 빨리빨리 해보자. 그다음 날이 월요일인데 저는 월요일날 일요일 밤은 항상 즐거웠어요. 저 회사 가는 거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회사 가는 거 좋은데 갈 회사가 없는 거예요. 다음 날? 그러니까 월요일 맞는 게 너무 두려운 거죠. 그래서 그래, 나를 필요로 하는 데를 빨리 찾아가자. 그리고 바쁘게 살아서 이렇게 허튼 생각을 하지 말도록 하자. 그래서 이제 바로 원서를 냈거든요. 근데 지원서를 내고 다음 날에 직접 바로 찾아가셨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일요일날 제가 마트에서 일하기가 처음이었어요. 맨 처음으로인데 트레더조라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마트인데 굉장히 큰 마트예요. 밤에 이제 지원서를 냈는데 지원서를 내면서 안 뽑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이제 막 디렉터도 했다. 그리고 대학원도 다섯 개나 다 왔다. 그러면 얘가 뭐 장난하는 거 아니야? 그럴까 봐 온라인으로 원서를 내고 다음날 프린트를 해서 찾아갔어요. 직접? 직접 매장 찾아가서 인사하고 나 여기 맨날 오는 고객이야. 나 여기 정말 고객으로서 좋은데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일을 하고 싶어.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력서를 냈더니 약간 어? 맨날 봤던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인터뷰가 바로 잡혀서 또 통과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흘 만에 이제 일을 시작했어요. 열흘 만에요? 네. 그래서 고객에서 이제 어? 이제 마트. 직원이 되신 거죠? 네. 네. 마트 직원이 됐습니다. 마트 일이라는 거를 이제 처음 해보셨을 텐데 마트 일을. 네. 어떠셨습니까? 첫 출근. 마트 일이 첫 출근 날은 이제 옷을 유니폼을 입고 이제 명찰을 달고 어? 그 가게 매장 문이 이렇게 옆으로 문을 연 건데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기세가 너무 당당했어요. 그래 나 멋져. 로이스라면 이런 거 할 수 있어. 그리고 딱 했는데 제가 맨날 뭐 펜대만 잡고 컴퓨터만 했지 무거운 걸 날라본 적이 없는데 그날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이제 카트가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플랫 카트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물품을 이렇게 산적해놓고 제품을 가는데 딸기를 정말 제 키의 반까지 이렇게 크게 높이 세는데 끌고 가는데 중심을 제가 잃어버린 거예요. 어휴. 그리고 정말 이거 확 쏟았어요. 근데 그게 그날 들어온 딸기 파였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첫날. 어떻게 해? 그래서 정말 저 속으로 이럴 어떡하지 내 월급에 시급에서 까야 되나 시급 이거 내가 며칠을 모아야지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막 매니저랑 동녀들 와서 괜찮냐고 먼저 묻고 괜찮아 이제 그런 다음에 근데 어떻게 나 딸기 다 이거 어떡하냐 했더니 그 친구가 딸기 내일 또 들어와 그러는 거에서 어 뭐야. 어 그래서 어 그래 그럼 고객들 오늘 왔다가 허탕치잖아 했더니 고객들 내일 또 와. 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좋았고 그러면서 또 돌아가면서 어 난 첫날 올리브유를 깼어. 나 기름 깨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는 주우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는 와인병 깼다. 나는 뭐 소스병 깼다. 이런 얘기를 돌아가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좋았어요. 그 마트에서는 얼마나 일을 하셨어요? 마트는 1월 30날부터 일을 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아 지금 계속 하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실수했지만 제가 이제 운동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팔도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섹션 리드가 됐고. 아 지금. 네. 그 어떤 한 그 파트에. 파트를 맡는 거죠. 어허. 또 6개월도 안 돼서 매니저가 됐습니다. 지금 매니저예요. 왜? 매장 매니저. 지금 매장 매니저라고 있어요? 네 매장 매니저입니다. 야 이거 되게 좀. 그래서. 진급이 빠르신 거 아니에요? 네 조금 빠르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진급을 빨리 하셨어요? 어. 그냥 열심히 하고. 남이 하고 싶지 않은 굳은 일. 이런 걸 다 찾아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왜. 그때 꿀에서도 사람. 들어가자마자 사람 만난다고 해. 100명 만나기 때문에. 네 맞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잘 각인시킬 수 있지. 90일 동안 100명을 만나자. 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했어요. 저 가서도 우리 이제 매장에. 120명에서 150명이래요. 매장 작아도. 그 사람들은 다 이름을 외웠어요. 외우고 다 뭐. 하이 뭐. 재석 모터 하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을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스 너무. 난 쟤랑 일하기 너무 좋아. 그래서. 이게 사실 그런 피드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진짜 성실함은. 네. 거들과 또 빛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변해도 이 성실함과. 아 이거는. 진짜. 와 대단하시네요. 정말. 아니 근데 그러면은 이게. 마트에서 지금까지 지금 또 일을 하고 계시고. 바리스타 하고 이건 언제 하신 거예요. 네. 다 동시에 했어요. 그러니까 마트에서 일을 하고. 한 달 지나다 보니까. 아 자신 있네. 그랬고 이제 운전사를 어플라이를 했고. 스타벅스도. 바리스타도 하고 싶어서. 또 바리스타도 이제 어플라이를 했고. 마트도 다니고. 운전도 하고 동시에 하고. 아 이거 다 하신 거예요? 아 동시에. 하루에 하면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하루에 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주 제가 이제. 일요일 날이. 죽음의 일요일인데. 아침에 3시 반에 이제. 가야 돼요. 매니저기 때문에. 직원들은 4시에 나오는데. 저는 1시간 일찍 가서. 새벽 새벽이요. 새벽 3시에 가서. 다 준비를 해놓으면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하고. 중간에 1시간 점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점심 시간대. 나가서 운전하고 와요. 그래서 마트에서. 1시 반까지 일을 해요. 1시 반에 일을 끝나면. 막 스타벅스를 가면 2시. 그래서 2시부터 거기 문 닫고. 근데 8시 끝나면. 이제 또 그 뒤부터는. 제가 또 애완동물 봐주는 게. 출장이거든요. 고양이 돌봐주고. 집에 오면 10시. 근데 저는 또. 제가 컨설팅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시간하고 해야 돼서. 컨설팅 업무를. 마치면 12시. 그럼 이제 그날은 이제 새벽 3시에 가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와서. 아니 근데 잠을 언제. 근데 일요일 그런 때는 정말 잠을. 정말 한두 시간밖에 못 자는데. 보통 때도. 한 3시간 잤던 것 같아요. 그니까. 그 해는. 2023년도는 좀. 저한테 특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중에도 뭐가 좀 제일 어려우셨어요? 바리스타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저 첫 메뉴가 뭐였냐면. 바닐라 라떼래요. 그래서 저는. 바닐라 라떼 우리 쉽잖아요. 그게 이제. 그 똑같이. 커피 추출하고. 밀크 내고. 그다음에 이제. 시럽. 바닐라 라떼에서. 이거 쉬운 거는 이제. 주문서에 넣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anything else. 더 필요한 거 없애더니. 어. 여기 디카페인 50. 카페인 50을 해달라는 거예요. 카페인만 먹으면 심심하다. 그래서 5대 5. 그래서 오케이. anything else. 그랬더니. 어. 컵을 이게. 중간 사이즈인데. 큰 컵에 다 넣으려는 거예요. 컵만. 왜냐면 이렇게 훌렁 먹으면. 아. 찰랑찰랑하니까. 여백이 있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닌데. 입이 딜 수도 있고. 맞아요. 운전하다 보면. 그게 구멍이나 폭풍이 나오니까. 쏟을 수도 있고. 오케이. 그래서 이제 주문 넣고. 그다음에 또. anything else. 그랬더니. 위핑크림. 위핑크림을. 달라서 그거 뭐 할 수 있어. 추가. 뭐 500원 추가. 근데 위핑크림을. 바닥에다 깔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다. 그래서 또 물어봤더니. 아 나는 빨대로 먹는데. 먼저 먹어야 된다. 아. 그러면 또 그 주문 어떻게 되는지. 막 넣고. 근데 마지막으로. anything else. 그랬더니. 140. 그러는 거였어요. 저는 140가. 저는 아직도 이제. 시럽을 잘 몰라서. 몰라서 이제 옆에. 140. 그랬더니. temperature. 온도. 아. 라떼 온도를. 140도면 한. 65도에서 70도. 그러니까. 따뜻하게 확 먹을 수 있는 거. 거기는 화씨니까. 화씨니까. 그러니까. 와. 근데 이게. 정말 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와. 이거 따라가는 게 쉽지 않고. 저도 영상은 봤던 거 같아요. 와. 야. 플레인. 야. doing too much.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분이 아니라. 네.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래요. 여기는 이제. make your own 커피니까.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러고 또. 바리스타도 맨날 똑같은 거 지겨우니까. 이런 거를. 그게 싫어하진 않아요. 어. 거기는 일상이니까. 일상이니까. 근데 저는 이제. 초보자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죠. 힘들죠. 주문받고. 네. 저희가. 무지방이 있고 2% 있거든요. 네. 저 지방이 2%예요. 근데 꼭 1% 해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무지방 우유랑 섞어서 스톱을 내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와. 그러니까. 무지방과 2%를 섞으면 1%네. 네. 그래서 2%를 만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스타벅스는 그 이제 19살 되신 이제 저희 슈퍼바이저 매니저분이. 커피를 하게 된 메뉴가 이렇게 롤에서 이렇게 나와요. 스티커처럼. 네네네. 근데 그게 또. 그게 이제 다 된 거여서 끼워야 되는데. 왜 롤도 왜 휴지도 이렇게 끼울 수 있고. 반대로 이렇게 쓰지 않아서. 어. 리타 이거 어떻게 끌고. 어떻게 끌고. 걔가. 저한테. 로이스. 머리 좀 써. 머리. 너 라운샘 슈퍼바이저아. 네. 저한테 머리. 저 손이 이러면서. 어. 띵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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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정말. 저도. 교육 다 받을 거 다 받았고. 대학원 다섯 개 나오고. 디렉터 했다고. 그 말이 여과가 났지만. 아 그래 알았어. 근데 생각하니까. 이게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래 묻기 전에 생각하자. 그래서 아 그분도 유능한 슈퍼바이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19살에 슈퍼바이저 되려면. 그분도 거기에서. 16살, 17살 때 시작을 했어요. 아. 고등학교 때. 야 그분도 대단하네. 네. 로이스께서. 뭐 이런 얘기 들어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도 이제 저희보단 누나시고. 이게 사실 새로운 도전을 한다라는 거에. 좀 망설여질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이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또 우리가 기대 수명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걸 해도. 늦을 날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해도. 너무 앞으로 갈 날이 더 많고. 그래서 아 나는 내가 여태까지 30년 살았던 거는 그냥 예선전이었구나. 나는 이제 챔피언십을 향해 나가는 결승전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우리가 뭐 레이오프 됐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한순간이고 그게 오히려 더 큰 전화위복이 될 수 있고. 더 큰 기회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냥 아가봐요. 더 큰 기회가 없쥬. 응. 감사합니다.